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11월 시역전체모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한 해 코로나의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코로나가 저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2020년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끝까지 신앙과 믿음으로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마지막 올 한 해 지역전체모임 회계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 말씀으로 또 신앙으로 온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회계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회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눌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계는 무엇인가. 회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표현이 같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자복과 회계라는 표현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요? 자복하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의 헬라 원어는 엑소몰로게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됩니다. 동의하다 또 고백하다 약속하다. 그런데 이 자복하다 엑소몰로게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입으로만 말로만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에 머뭅니다. 말과 입술로만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오늘 이 앞에 나와 있는 그림대로 바리세인 또는 유대계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저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에 이 표현을 자복하다 엑소몰로게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회계하다 라고 하는 표현은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원어로 사용됩니다.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표현은 가던 길에서 턴을 해서 돌아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과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나의 잘못을 동의합니다. 나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과 입으로 한 것에 그 행동으로 잘못된 것을 되돌이키는 것을 회계하다. 메타노에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 자복과 회계는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분은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은 자복이죠. 하나님께 기도로 입술로 내 말로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은 자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복이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그것은 회계입니다. 두 번째 구분점은 자복이라는 것은 점입니다. 나의 회계, 행동으로 옮겨진 자복의 삶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입술로 인정하는 것, 그것은 점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한 것을 깨닫고 즉시 하나님께 자복한 후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그것은 회계입니다. 그 회계는 자복의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회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은 자복하는 동시에 그 자복을 행동으로 옮기는 회계의 삶을 사는 것, 곧 회계는 바르고 옳게 변화된 지속된 삶을 유지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웬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복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고요. 입술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그렇게 인정한 나의 잘못을 행동으로 옮기는 참된 그리스웬인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복이 회계의 출발점일 수는 있지만 그 자복 그 자체로는 회계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자복한 삶의 회계로 옮겨지는 나의 잘못을 시인한 것을 행동으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회계의 중요성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 회계는 하나님 나라의 전제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회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의 회계, 곧 회계는 천국이 이곳에 임하는 것의 전제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계는 하나님 나라의 전제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지역 전체 모임을 준비하는데 한 장노님께서 어제 제가 설교했던 수요기도회, 11월 25일 수요기도회에서 회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회계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 예수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씀의 영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회계의 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저희들이 그냥 자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예수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능력, 다시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회계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장노님께서 오늘 새벽에 저한테 그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함께 나눈 것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셨는데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실한 회계는 매일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소께로 가는 것이다. 진실한 회계는 나로부터 내가 지금 묶여져 있는 내 삶으로부터 예수 그리소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전제 조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회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촛대가 우리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회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첫 번째 조건은 입술로 나의 잘못을 시인하는 동시에 곧 자복하는 동시에 그 자복하는 삶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리소인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회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성령 충만의 전제 조건은 회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연장 3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계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회계하고 죄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회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비워지게 되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는 날을 주 앞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고 또 공급받다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계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우리가 회계함으로써 나를 비우고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채웠을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계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은 영육관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까지도 유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회계는 단순히 교회에 와서 기도실에서 눈물을 흘리고 내 가슴에 감정적인 부분들을 쭉 풀어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계의 삶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의 삶, 여러분이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의 삶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 줄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범사의 감사함으로 항상 행복과 유쾌한 삶을 이끌어 주시기라 믿습니다. 늘 회계하는 삶을 살아야 참된 그리스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계가 성경에서는 더욱더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 회계의 영적 차이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회계가 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회계는 어떤 것일까? 세례 요한의 회계의 촉구는 자복이 아니라 분명히 회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이 세례 바르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계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복이 아니라 회계, 곧 나의 삶에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말로 고백했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회계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계 촉구는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여유분이 없는 자와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촉구하는 회계였습니다. 누바고운 3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한 자들이 없는 자들에게 나눠야 한다. 그것이 곧 회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세례들에게 법으로 정한 세금 외에 능징치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금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들에게 이야기한 회계의 중요한 부분은 너희들이 정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너희들이 법에 정한 대로 그대로 행한다면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세례들은 더 많은 것들을 착취하고 약탈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회계를 촉구하고 있죠. 세 번째는 군인들은 강포, 협박하고, 무소, 중상모략하지 말고 요, 곧 그들이 받고 있는 봉급에 족한 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금 3장 14절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류를 족한 줄로 알라.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강포하고, 무소하고, 받은 요, 봉급에 족한 줄 알며 살아가라.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에게 이간질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는 그 봉급에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회계하는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권력자들은 권력을 남용하여 악한 짓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금 3장 19절 말씀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인 아내 헤롯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권력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계를 촉구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악한 짓을 하지 말라. 누가 보금 3장 19절의 말씀처럼 이 세례 요한은 아주 강력하게 권세 잡은 자들에게 회계를 촉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의 회계 촉구는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계 촉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지만 그 안에는 그것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못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 가운데 되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보금 1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금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계하고 보금을 믿으라.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똑같은 보금을 전합니다. 회계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그 표현 앞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이 잡힌 후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보금을 전했던 것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보금을 전하셨다. 곧 회계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세례 요한의 보금을 전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시간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매우 영적인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계를 촉구했던 요한은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의 세례 촉구는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이어받은 예수가 바로 회계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보금을 전하게 되죠.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의 회계와 예수의 회계는 구분점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 가운데 예수님의 회계 촉구는 세례 요한과는 다릅니다. 우리 네 명의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회계가 세례 요한과 다른 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리마드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드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해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의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에 이어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리마드 요셉은 오늘 읽으신 이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장례를 지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그 장례일을 하는 것에 함께 동참을 하죠. 그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께 질책을 받거나 강건적인 회개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그 전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들에게 향한 사랑과 관용이었습니다. 아리마드 요셉, 니고데모는 사실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은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도 장례를 치르려고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에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는 것에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그 행동 자체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회개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둘에게 직접적인 회개의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발적으로 회개의 삶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사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리마드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과 그 관용과 국률에 대한 회개의 삶을 실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케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여류구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케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오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질고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케오가 가서 죽게였자 하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케오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사케오의 회계 순서가 서로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케오가 먼저 제가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제 불법적으로 거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표현했을 때 그래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고 너를 용서할게 라고 하지 않으시죠. 말씀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극률 그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표현되었을 때 사케오가 회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케오는 불이한 축제자이고 로마의 하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질책하거나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사케오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먼저 마음에 품으시고 그에게 극률과 자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인해하심과 사랑하심을 보여줬을 때 사케오가 자발적으로 회계하는 것이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지요. 예수님의 회계 촉구는 야 너 회계해라 너 잘못했어 인정해 라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먼저 됩니다. 그 다음 사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찌르고 죽게 했던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그 가운데 그 모든 일을 처리했던 백부장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죠. 진실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탓하거나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탓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시죠. 그 안에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백부장과 그의 군인들도 용서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었던 백부장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너도 잘못했어 너도 회개해야 돼 라는 질책을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이들을 용서하시고 극류를 베푸신 것에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 끝내는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있는 두 광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양쪽의 두 광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도 같이 죽게 됐다라고 하는 식으로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는 자들이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처럼 너희도 잘못했어 너희도 잘못해서 나랑 같이 십자가에 지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 안 해하십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는 질책하거나 그들을 비방하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강도 둘이 예수님을 비방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는 군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하는 궁중들을 향해서 그리고 모든 인류를 향해서 용서를 구하시고 그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두 강도 중에 하나는 자신의 마음을 되돌켜서 예수님을 향해 자신도 함께 주님이 가실 그 낙원에 가길 원한다라고 간청을 하죠. 그때 그렇게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되돌이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그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양쪽에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강도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용서의 기도를 해 주시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자발적인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 가운데 회개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 곧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분명한 자각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저희는 계속해서 교리적으로 회개하라. 너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라는 것에 묶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된다면 앞에서 함께 나눴던 니고데모와 또 예수와 함께 달렸던 두 강도와 사케오, 아리마드 요셉, 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주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율법적으로 깨달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그것에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은혜에 감당할 수 없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그 주님의 사랑에 회개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한 구원을 통한 회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회개를 우리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다시 새겨지는 회개의 삶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탕자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면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바로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 우리가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회개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회개의 결단으로만 회개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탕자가 허랑방탕 살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를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불러주십시오. 회개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회개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저희의 회개는 반드시 아버지가 우리를 품어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회개는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회개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십자가에서 끊으리오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엄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바울의 이 로마서 8장의 고백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제가 손목으로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것에 우리는 손을 놓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결코 그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계로 인한 믿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회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와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회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련대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는 곧 6월절을 상징하죠. 6월절은 어떤 것들이 지나가 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옛 삶을 내어버리라는 회계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가졌던 것들, 내 지식, 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눈에 보이는 유형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는 것. 그것이 영적인 6월절의 우리의 삶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회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곧 내 옛 삶을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예수 그리스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버리기로 작정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계가 바로 그 십자가 앞에 바울과 같은 회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어스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회계는 예수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구속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곧 회계라는 것이죠. 회계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와 함께 바울의 고백대로 나도 십자가 위에서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계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회계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회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회계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표대를 향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회계의 삶을 일관했지만 완성하지 못했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회계의 삶이 매일 매순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보다 더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신앙의 가장 정점에 올라간 사람이라면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늘 표대를 향해 회계하고 잘못을 리우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늘 회계의 삶으로 늘 주님 앞에 내 인생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윈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그 표대를 향한 삶의 참된 방향성은 무엇이냐? 그것은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계하는 삶을 살아간다.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늘 매일 매순간 회계의 삶을 살아가되 그 회계의 삶의 목적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것입니다. 드모델 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계의 삶을 살았던 바울은 죽을 때까지 회계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 회계하는 삶을 사는 목적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삶, 늘 주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 그 삶을 위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겠다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 회계의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저 내가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긍정적인 우리의 삶으로 바꾸는 것은 곧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인의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곧 은혜지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회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고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앞에서 저희들이 늘 회계하는 삶 매일 매순간 회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살아가고 그 표대를 향한 삶의 목적은 선한 싸움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회계하는 자의 그리스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불강력적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회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송가 310장에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전혀 쓸데없는 자 세상에 버림받은 자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아와 회계하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신 것 그것을 늘 찬양하고 노래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오늘 11월 지역전체 모임 회계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부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마음을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마음을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주 언제 강림이 마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을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에서 의미가 있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